이럴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면 참... 여기서부터 크게 들어오면 단절하지? 이야... 집도... 파워드도 상당히 친화적이야 그쪽으로는 어 그래? 바꿔줄게 그러면 백불 받던거 만불 받으러니까 하하 이런걸 찍어가지고 이제 이제 블루마운틴 쪽에 개발을 한다는걸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 지금 전화기를 걸고 다니는걸 찾으니까 한국인거 다 걸고 다니잖아 옆에 가방처럼 근데 이상히 얘기는 안오는데 내가 조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조은이가 온라인을 시켜야 된다더라 근데 오차드는 완전 딱히 나왔네 아 이정도면 괜찮은데 오차드는 스위스 외도 스위스 외도 아니 절로 갔어요 형님 절로 이루어 이게 센츄럴이에요 이게 센츄럴 어? 데모하네 오늘 잠깐만 엘란하고 엘란하고 뭐야 엘란 엘란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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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괜찮아요 로티일러 요거 천번호만 있어 왜 안내려가요 어? 아 서임면 안돼 지금 완전 스위스 정리가 돼 응 주로 보내야지 이건 집이야 집은 집이야 자기네하고 젓내케 뭘 치킨에 찍는데 스위스 메다구나 이거 이거는 딱 찍어서 주소 있으니까 주소 처음은 많아요 113 내가 이걸로 찍어 이렇게 나가면 딱 말지 사진만 찍어갖고 여기도 있고 하이브리드 빌딩이야 이거는 하이브리드 빌딩 이 집 경치진 봐 마구스카 끝내줘 이야 대단 네 대단 잠깐만 아 beautiful view 와우 블루마트에서 멋지다 이게 한번 가봅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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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이름이 뭐라고? 오슬러, O-S-L-E-R, 블라프, E-L-U-F-F. 여기 멤버가 한 4만, 4만, 비가 4만 불이래. 오우, 4만 불. 여기 있네, 여기 봐봐, O-S-L-E-R, 블라프, 스키클럽. 아, O-S-L-E-R, 블라프. 프리트라이얼 한번 하자 그러지? 가스 불러봐, 포텐션을 가스 불러봐. 네, 멤버, 차들은 많다. 여긴? 네, 멤버들, 여기 산이 많았는데, 와, 차들은 많네. 그런데 어떻게 리프트는 하나도 있어? 리프트간이 몇 개 있어, 몇 개 리프트. 하나, 둘, 둘. 얘기한 거냐, 어떤 얘기한지. 많지나, 어디서 보니? 저쪽에 산이, 지금 안 보이는데, 그만. 저쪽에 지금. 셔, 건조. 옛날에는 누가 우리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. 유그닝 씨가, 유그닝 씨가 여기 멤버였잖아요. 이번 세ti 분은 휴가. aved Izzy는 무 forged. 상태의 무언가, 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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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리, 휴가. 여름 다운 주사 맞고. 합격이 이렇게.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같이, 이뤄서, 길이 시작하고. 아멘